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121편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르크 라 마을로오테스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성전이라고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다윗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개념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예배전 통해서 나온 노래라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은 없다 그러나 이제 120에서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통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민숙이 6장에 나오는 24부터 2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민숙이 6장 24부터 26장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955년에 레온 리블라이에서 발견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서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문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절부터 8절까지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제사장의 축도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할 때 그 복을 줄 때 제일 처음으로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지켜주시느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지켜주냐는 그런 말씀에 대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시르 라마을로 올라가는 노래 에샤에인 나의 엘 헤아림 메아인 야보 에스리 내가 든다 눈을 엘 헤아림 산을 향하여 메아인 야보 메아인 야보 에스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야보 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산으로 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관념 사람 하늘 땅 바다 이런 3층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층계 개념에다가 땅 위에 땅에서 하늘 보면 땅과 하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산도 있고 반석도 있고 요새도 있고 피난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산 반석 요새 피난처 같이 땅의 평기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상각산 능력봉, 주암산 능력봉, 철원, 대한수도원 능력봉 등등 능력봉이 많이 있잖아요 산 위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왔는데 저는 어릴 때 주암산 능력봉에서 능력 받은 형기봉 목사님이 정말 집회할 때 일어나는 귀족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대한수도원 정진 원장 정진 원장이 또 집회하는 것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역시 참 지금까지도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붙어오느냐 2절에 보면 에즈리 메임 아드나이 오셰 샤마임 바 아레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요하께로 붙어온다 요하께로 붙어온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하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 프롱 위드 여기 보면 우리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하에게서 온다 이게 약간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성경도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기울어서 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매임이라고 했잖아요 임, with, 매, from 해서 두 개가 써있는데 우리말로 그냥 from the Lord 했지만 함께 하시는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에즈리, 매임 그 에즈리, 임이라면 에즈림, 임, 아도라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지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임, 인마, 누에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임, 임, 마크, 인마, 누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from은 매, 미 만 이거 강조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임, 임이 빠져버리면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부분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땅,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거는 결국은 신약에 넘어가면은 보혜사,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가신다는 그 보혜사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에게 주지 않으신다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 실족함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흔들림을 주지 않는다 알, 야, 눈, 스메레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자지 않는다 완전히 눈을 감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텍트가 됐었는데 우리의 발을, 발을 이 모트라는 게 이게 시편에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죠 이건 흔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쉐이킹, 위버링 너에게 알, 이텐 주지 않는다 뭘 안 준다는 거 라모트 흔들림에 주지 않는다 라그레카 너의 발이 이렇게 되겠죠 알, 야, 눈 너를 지키시는 자는 자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 졸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이 안 걸리도록 하는 거 그리고 졸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그가 너를 이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발이 걸리지 않게 한다 하고 이제 그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건 보면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 부분을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절은 힛네 로야놈 한번도 나오죠 자지 않으신다 로 이슈안 소멜 이슈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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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신 자는 고라떨어지지도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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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위에 팔위에 너의 우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드나이 찔레카 알리아 디에미네카 내 오른편 오른손 위에 오른편 손 위에서 그늘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그늘 그늘은 우편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편에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폭양을 여호하는 폭양을 가리우는 하나님께서 그 폭양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는 그늘이 되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사야 32편 2절에도 등장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의 오른쪽 팔위에 그늘이 되신다 그 다음에 요맘하셔메시 해의 날들과 낮의 해와 이렇게 했죠 로 야케카 치지 못하고 베야레아크 바 라일라 밤의 달도 너를 치지 못한다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여튼 해치가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있지 이거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야케카라는 요 로 야케카를 양쪽에서 다 받는 거로 봐야 되겠죠 요맘하셔메시도 너를 치지 못하고 밤의 야레 바 라일라에서 밤의 달도 너를 치지 못한다 낮과 밤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제외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아도나이 이슈메르카 미코르 라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슈모르 엣 납세카 나의 너의 영혼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악으로부터 지키는 미코르 라 할 때 환란 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하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악이라는 것은 환란도 될 수 있겠죠 라 하는 게 환란 에벨 했어요 트러블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니까 미코르 라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환란을 명쾌한다 환란에서 본문 뜻은 이슈마라이카는 지켜주신다 가 되겠죠 우리를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도 지켜주신다 아도나 이슈모르 제테카 베 보에카 제테카 보에카는 들고 난 출입이라 그랬죠 메아타 베앗 올람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공간적으로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낮과 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환란에서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신다 제테카 오보테카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의 태해에서 나와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인간의 인생 출입이라고 말하거든요 출 나와서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출입이라 하잖아요 한번 출입인데 우리는 또 그 인생의 이런 방식이 계속 출입이잖아요 아침에 집을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신방을 가고 또 사무실에서 사람들 만나러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일들이 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출입을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큰 그늘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또 그런 생애가 되는 우리 동력장님들 되시기를 안전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튼튼히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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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